안녕하세요. 롤 스케이터입니다. 오늘은 인라인 경기대회가 있어서 문수경기장으로 왔습니다. 15키로 경주 이후 30학기를 도는 경기입니다. 집사람과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클럽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경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음급분들도 있고 경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도 하고 계시고요. 경기장 분위기와 풍경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문과 관중이 없습니다. 오늘 시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기번호입니다. 모자에 달도록 안달리면 어떻게 되는데 안달리면 참석한척하고 받으면 안되나요? 얍삽한거죠. 집사람이 좀 얍삽하게 참석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달면 쉽다. 갑자기 주읍도 되는데 물에 뺏떡은 크기는 안달라고요? 물병 주는거는 유석정팀. 유석정팀꺼가 안달라고요? 유석정팀꺼가 안달라고요? 유석정팀꺼가 안달라고요? 우리도 거기서 일러에서 돌아와달라고요? 달라고요? 그래 내가 한번 보고 달라고 해볼게 산불이 난 모양입니다. 헬기가 지금 날고 있습니다. 산불 지나가면서 헬기가 저렇게 방송하는것은 참 번네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사진 이러면 우리 스킵 사진 찍겠습니다. 다음 화면 찍어야지 80명 안되고 있는데 50명? 근데 다 타면 100명정도 돼. 100명 100명 다 타거든 원래 50명인가요? 어? 왜 50명? 다 나온다 지금 있어봐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디갔다 저기 우리 집사람이 보입니다. 하영이 선수 못합니다. 유럽 우리 집사람이 잘들어갔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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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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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집사람 20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렇게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중도 많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자, 고를 스케이터 뿅! 오빠 왔다가 고객님이 찾을 때. 근데 고객님은 아직도 Oscar, 고객님, 고객님의 실제입니다. 고객님의 실제, 교회가 verder,